부산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당시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경찰이 해당 검사를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박준호 기자입니다. 지난 1일 밤 11시 15분쯤,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부산지검 A 부장검사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. 지나가던 여성을 뒤따라가며 어깨를 잡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당시 A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부산진 경찰서는 A 부장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A 부장검사는 현재 정상 출근한 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부산지검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.